모든 콘텐츠들을 다 한국전쟁과 연관하는 게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유럽 서구권 엘리트 문학에 있었던 오피니언 리더들의 태도였습니다. 남북 간의 대치 상황, 언제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것 하나, 대학가 앞에서 최루탄 쏘는 것, 사회적 갈등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대립으로 드러나는 나라, 이런 이미지였다는 거죠. 문화 콘텐츠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난다. 이것이 나의 한국에 대한 첫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은 분단 국가에서 문화 강국으로 한국의 위상과 이미지가 변신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해외문화홍보원, 여기서 2018년서부터 매년 국가 이미지 조사를 하는데 10명 중 8명이 긍정평가를 했다. 그리고 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이미지를 갖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은 K-POP, K-드라마 같은 것, 다시 말해서 대중문화, 22.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는 한국인이 만드는 제품들 브랜드 그다음에 한국인들의 경제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감정을 준대요. 한국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얻고 있다는 게 이제 통계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사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뀐 건데요. 저희 여동생이 십 대 후반기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때 가끔 전화가 옵니다. 한국에서 지금 남북 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괜찮냐는 질문을 받는다. 부모님들 괜찮냐 가족들 괜찮냐. 한반도 그러면 항상 남북 간의 대치 상황 언제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것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대학가 앞에서 최루탄 쏘는 거 공장 앞에서 최루탄 쏘는 거 이런 게 칠십 년대 팔십 년대 구십 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게 한국을 규정하는 이미지였습니다. 가서 살고 싶고 그 물건 사고 싶고. 이런 매력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문화 콘텐츠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난다 이것이 나의 한국에 대한 첫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분단 국가에서 문화 강국으로 한국의 위상과 이미지가 변신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당장 십 년 전 이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언제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 언제나 사회적 갈등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대립으로 드러나는 나라 이런 이미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가 항상 북한하고 겹쳐져갖고. 한국하면 이 코리아는 노스 사우스가 같은 코리아스잖아요 그러니까. 또 김정일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한국 드라마나 비티에스가 먼저 떠오르는 세상이 되니까 그때 외국에 나가면 일단 일본인이냐 내지는 중국인이냐 먼저 묻고요 코리안이다라고 하면 사우스냐 노스냐를 물었죠 지금은 한국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가면. 제가 칸 영화제를 2009년에 갔을 때 굉장히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소위 서구 엘리트들이 오는 곳입니다 영화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한국 영화는 좀 익스트림 과도한데 그거 한국전쟁 경험 때문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웃으면서 저는 한국전쟁을 알긴 하지만 저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을 보기만 하면 모든 콘텐츠들을 다 한국전쟁과 연관하는 게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유럽 서구권 엘리트 문학에 있었던 오피니언 리더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을 잘 이해하는 척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 지금 한국 문화는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보는 콘텐츠가 됐다는 거죠. 그냥 내가 먼저 보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어서 찾아보는 게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즐기는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됐고요. 지금 우리가 세계 인류가 되기 위해서 벽이 뭐냐면 가성비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자 이것이 가진 한계입니다. 가성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은 제작이 들어오고 가령 올해만 하더라도 현재 개봉이 알려진 게 열 개 시리즈 하지만 더 많은 시리즈가 아직 개수를 세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대기 중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이 만드느냐.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도 하면 무조건 클릭을 하고 무조건 가서 보는 정말 자기가 자발적으로 보는 고객층과 관객층이 마련돼 있다 보니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한국은 우선은 봐야 돼.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든가 일단 보고는 넘어가야 되는 것이라는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의 티켓 파워가 생긴 거죠. 믿고 보는 일단 봐야 하는. 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의 티켓 파워가 생긴 거죠.